세븐틴 저 바보 된 것 같아 세븐틴? 세븐틴 노래를 했구나 저희 노래 중 만세! 세븐틴 노래가 아니야 창렬이 형이 지금 불투라고 보니 만세하고 있었어 손머리 위로 어려운 것 같은데? 우와 소름 돋았어 왜왜? 야 너 연계도 있구나 연계도 있구나 알겠어요! 이거네 성답! 발이 푸드잖아요 푸 쩌 헨즈업 푸푸푸푸푸 2PM HANDS UP 2PM HANDS UP 잘한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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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깜짝! 자, 마지막 문제 5점짜리 갑시다. 네? 싫어요? 우리 이제 박 없어요? 아니, 근데 여기 박이 없어질 때까지 원래 푸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제작진에 아이돌 줬는데 맞힌 사람만 박을 면제한다. 아아, 나머지 4개로 한 대씩? 그렇죠. 좋아요, 좋아요. 1명만 빠져나가고 4개가 남으니까 1명씩 다 맞는거죠.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이거 맞춰서 나는 너무 모르면 승관이 힌트! 승관아! 힌트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캐럿이야, 캐럿. 자, 마지막 문제 주세요! 알리울레오님. 이야, 진짜 전혀 모르겠다. 이수근 닭 이야기요. 안 돼, 안 돼. 아니라는 말이야. 내 끝에 건 뭐야? 악마? 설마 정답! 안 되나요? 무슨 노래야? 그거 막! 내 돈을 다 왜! 무슨 노래야? 그래, 내 돈을 안 해. 알았어요, 알았어요. 명곡이죠. 야, 어렵다, 이게. 안 되는 게 왜 두 번이냐고, X냐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마라, 이거 아니야? 알면 안다고 좀 피지 좀 주세요. 근육질 남자랑 말이거든. 아니, 근육질 저게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해? 말 근육을 가진 너는 난 너무 싫어, 그거거든. 말 근육 가진 너는 너무 싫어, 그거거든. 김종팡들이다, 저거. 오늘, 프련자 중에 이 노래의 주인공이 있나봐요. 저희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럼 DJ, DOC? 세븐틴? 세븐틴 노래 아니야? 오늘 지금 지원이도 있고. 제키? 오늘부터 우리 노래. 시간을 달려서. 아, 알겠다. 와, 박면제, 박면제. 박면제. 저기 가서요. 뭐야? 제가 혼자 맞혀도 돼요? 샤이니 노래야? 이거 확실한데? 어, 그래. 아, 샤이니 노래예요? 이거는, 아, 너. 누구 노래야? 샤이니 노래.